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하는데 못 가는 이유가 가면은 더블콧백에다가 아지타면 죽나 놓고 하니까 많이 먹는구나. 많이 먹는다. 이게 못 떠나야 되는데 이게 점점 나오기 시작하니까 좀 자중을 하는 거 같아요. 일본하고 맛있어. 여기 맛있어. 통코츠인데 시오라면 맛있고 미소도 맛있고 내기를 무조건 넣어서 먹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오를 같이 먹고 교사가 먹어야지. 또 뭐 먹고 싶나요? 뭐 타마고 추가로 떠야죠? 네 네. 타마고는 아씨. 아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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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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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게 좋아 일본. 할머니부터 애기까지 먹을 수 있는 이런 가게들 참 많잖아. 아참아. 아 아기들 많이 오는구나. 라면 가게 애기들 별로 안 오지 않나? 또 별로 오픈 거 같아. 나는 이거. 라면 가게인데도 애기들 많다. 약간 진짜 오카사마 라면이 있으니까. 아 그래? 오 진짜네? 일본은 이게 진짜 좋다니까. 애기 데리고 갈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고. 맨날 갈비 집 가서 그냥. 방작 그런 거잖아. 아마 한국에 있는 일본 라면 집은 애기들 데려가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먹지? 여기 자리 차지하고 별로 안 사는 거 같아. 근데 원래 이런 데가 공사 현장 일하시는 분들이나. 약간 스위더야상 이런 사람들 많이 오잖아. 여기 건설 현장 사람들 많이 오잖아. 그러니까 애기들 입기에 되게 힘든. 되게 안 어울리는데. 애들 되게 많아. 무슨 라면 제일 좋아하냐? 나 통코츠가 있어. 나는 나도 통코츠인데. 교카이. 이리코 베이스에. 매치 난로. 그거를 호소맨으로 해서. 나 호소맨 좋아해? 어. 난 후터맨 좋아해. 왜? 딱. 맛없어. 모치 모치 안 돼. 호소맨. 무조건 아세요? 면을 딱 먹었을 때 이 면이. 입안에서 이. 커져야 돼. 씹었을 때 커져야 돼. 치케맨. 치케맨 쪽도 좋아해. 아 치케맨은 후터맨. 응. 치케맨은 후터맨. 고기와 치케맨. 치케맨은 후테를 아쉬운 tang FLUK'. 모든 팀과 치케맨이. 아니다. 아 Learning. 치케맨 좁다. 라면과 치케맨이. 치케맨은 좀 우스. 치케맨 ama. 치케맨이 뭐 오고. 치케맨은 제가ique이vable. 치케맨은 약인데. 아rew가도 totaick heart. 치케맨이. 치케맨이 진짜 알았다. 치킨은 사이즈가 이렇게 causal gram이 Mary고. 치케맨은 뭐죠? 入ってないです 入ってないんだって そうですね すいません今追加ってできますか? できます アジタマ食べる? アジタマもらう アジタマも1個追加お願いします ネギラーメンにアジタマ1個追加で はい 私は片目 片目はい 薄めよりももうちょっと薄めできますか? はいさらに 油多め 油多め 普通で味は薄めで油多め 油少なめで味薄めです 油少なめの味薄め はい 悩むやんなんか 普通にあのー 基本注文して 他の人ちょっとどういう風に何か見てるのか ずーっと見てあこれ美味しいなって チェックチェック見てるな それが良かった 餃子大盛り卵とかは後から追加がすごいいいと思う そうそうそう 私ここすごいなと思うのが これ見て分かるでしょ 生姜があって あれ大根? 何? 豆板醤 豆板醤とあとにんにくがあるの 基本にんにくを必要な方はどうぞみたいなところもあるけど 僕も基本こんなにある 最近なんか色々問題になってるじゃん 食べ物でいたずら そういうのがあってもちゃんとこう全部常備してくれるのが良くて これヤバくね これすごいっすね これ何かって 生の 生の これは多分ピュリのおしんぽんじゃない びっくるっすりした で 下に冷たくするから 新鮮度の方がいいんだよね 冷たく 熱いの状況をつけてくださーい わ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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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pool 안녕! 요리는 양취가 $$$$$$$. 간단해서 궁금했어! 그치지 않나? 끓여서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맛있어 고와맛을 수 있을거에요 맛있어 이거 꼭 꼭 같이 같이 먹어야지 소값이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넣어서 이거 2개 정도만 넣어요 이 라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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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하게 클리닝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와, 감사합니다. 이거? 앞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응, 넣을 수 있을까요? 응, 넣을 수 있을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소가이, 소가이, 소가이 맛있어. 응, 맛있어. 그 다음에, 양파, 아찌오사묵, 너무 맛있어. 지금 다스마스마스마스. 이거를 한, 그 한 가지. 멘도 이슈요, 이따 보이고, 격이 우막하.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이리 하셨었지만. 지예를 잃어버렸는데. 마 laisse. 어, 먹을래? 아, 이건. 아브라가 1cm 정도가 많아. 아브라, 엄청 길어져. 좋은 느낌으로. 이 소금은 신학교라고요? 소금은 맛있어? 솔직히 소금을 먹으려고 하는데 스크도 넣지 않는다 일본은 스크도 맛있어 한국은 인스턴트 라면이라 맛은 진짜라고 하면 스크도 넣지 않는다 근데 맛있어 그리고 한국은 인스탄코 라면을 먹기 때문에 이런 라면을 먹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가장 놀라운 라면은 라면을 사서 인스탄코 라면을 사서 일본인들이 많이 놀랐어요 장본 라면을 주문했을 때 어떤 라면을 주문했을 때 라면에 라면을 넣을 때 라면을 조금 넣을 때 그런데 또 놀라운 라면을 마지막에 맛있게 또 놀라운 라면을 committees 라면을 타는 것 같네요 라면을 더 많이 넣으면 라면을 좀 더 넣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라면을 같이 같이 ドラゴンブルー 知らなめ一つに 卵5個食べるやつ見たことない あと超柔らかい クセ強いよね 海苔と一緒に食べるの忘れたぞ 海苔はいつのタイミングで食べるのか そしてトッピングは何を皆さん注文するのか コメントで教えてください 自家で作ったの? 作ろうよね 作ったらラーメン汁を買うし ファン系ラーメン 作ってもらってもらってもらう あと超柔らかい おいしい 本当に美味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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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スープもおるしな? 食べると 食べると 자 하자 그거 하나 넣어주세요 날려! 이게 뛰면 돼 이렇게 해서 잘했다 오 좋대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